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쓰고 계신 컴퓨터의 성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컴퓨터의 전원 설정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전원 및 절전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 우측에 화면과 절전 모드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우측에 있는 추가 전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윈도우 10 홈 버전인데요. 윈도우 10 홈 버전의 경우는 균형 조정과 그 다음에 절전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제 컴퓨터는 노트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삼성 최종 모드라고 따로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다른 제조사의 컴퓨터를 쓰실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에 따라서 제공하는 전원 관리 옵션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균형 조정과 절전은 꼭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은 윈도우 10 프로 버전이 있죠. 프로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윈도우 10 프로 버전 화면인데요. 균형 조정과 고성 그 다음에 절전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 있는 기본 전원 관리 옵션과 추가 관리 옵션은 윈도우의 버전과 PC의 기종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윈도우 홈 버전에는 고성능이 없죠. 이런 숨겨져 있는 PC 전원 관리 기능들을 전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들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파워셸을 찾아주세요. W에 가시면 파워셸이라고 나오죠. 윈도우 파워셸 들어가셔서 파워셸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자세히로 들어가신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파워셸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고성능부터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파워 컨피그 하고 뒤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명령어는 본 영상 설명란에 내용이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칩니다. 그러면 전원 구성표라고 나오고요. 고성능이 활성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고 성능도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성능도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쳐 주시면 최고 성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정과 균형 성능도 없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고성능과 최고 성능만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전원 옵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지가 않죠. 이렇게 전원 관리 옵션을 활성화를 했을 때는 이 창이 열린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이 창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전원 옵션 있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죠. 고성능과 최고 성능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최종 모드라든지 균형 조정, 절전보다는 고성능이나 최고 성능이 전원은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원 관리 옵션은 노트북일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더 많아지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속도 향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작업 관리자에서 성능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좌측에 CPU 메모리 디스크 여러 가지가 나오죠. CPU 선택을 하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속도가 나오고 이용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는 최적 모드죠. 이때는 컴퓨터 사용 환경에 따라서 속도가 가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0.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98로 올라갔죠. 이렇게 속도 편차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죠. 그 다음에 절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순간 속도가 확 떨어지게 되죠. 이 상태는 작업을 할 때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전원은 적게 소모가 되겠죠.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상관 안 하고 쓰시겠지만 노트북을 쓰실 경우에는 배터리 때문에 전원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균형 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조정도 최적 모드와 마찬가지로 속도들이 전부 가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라든지 인터넷 서핑할 때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주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성능으로 올려볼게요.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절전 상태에서 고성능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절전 눌러보시면 속도가 확 떨어지죠. 여기서 고성능 선택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올라가죠. 전반적으로 CPU 작업량이 많아졌어요. 여기서 최고의 성능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평균값이 약간 더 상승된 걸 보이죠. 최고 성능일 때 이용률을 보시면 거의 35 이상으로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40을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업 같은 걸 하실 때는 굉장한 영향을 주겠죠. 간단한 인터넷 서핑을 하신다든지 메모장 정도 이용하신다든지 하는 간단한 작업을 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HWP나 워드 같은 걸 쓰시고 엑셀을 하신다든지 인터넷 창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쓰신다든지 할 때는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인터넷 창을 여러 개를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지금 인터넷 창을 굉장히 여러 개를 열어놨죠.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위로 치솟았죠. 그리고 속도도 그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고성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이용률이 떨어지죠. 그만큼 작업하는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다음에 균형 조정 눌러볼게요. 그러면 좀 더 내려가게 되고요. 창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절전을 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내려가죠. 지금 최고 성능에 비해서 속도가 점점점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단순 작업일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업량이 많아지거나 인터넷 페이지 창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쓸 때는 최고 성능을 주시게 되면 CPU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PC의 경우는 그냥 최고 성능 놓고 쓰셔도 되겠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 때문에 최고 성능으로 놓게 되면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럴 때는 균형 조정이라든지 최종 모드를 이용하시다가 작업량이 많아질 때만 최고 성능을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최고 성능이나 고성능을 이용하실 때는 전원을 되도록이면 연결을 해놓고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 최고의 성능을 설정을 했을 때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끄는 시간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전원 관리 옵션에 들어오시면 배터리 사용과 전원 사용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 배터리 사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 쓰시는 분은 전원 사용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에서 배터리로 이용을 하시는 분은 디스플레이가 5분 되면 자동으로 절전되게끔 되어 있죠. 일반 데스크탑은 15분이 지나면 디스플레이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꺼진다고 해서 컴퓨터의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최고 성능에서 디스플레이 부분만 절전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필요 없이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컴퓨터 절전모드가 나오죠. 이거는 최고의 성능을 선택했더라도 절전모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노트북에서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15분 동안 특별한 작업이 없으면 절전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전원을 연결해서 쓰실 경우에 이게 필요 없다 하시면 여기 눌러서 해당 없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PC는 기본적으로 해당 없음 되어 있죠. PC도 필요 없으시면 절전모드 시간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절전모드가 된다고 해서 컴퓨터의 성능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작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켜놓은 상태인데 컴퓨터가 돌아가면 전력소모도 되고 컴퓨터의 부품에도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쓰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절전모드로 시간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실 때는 최고 성능으로 사용하시다가 쓰지 않을 때는 절전으로 들어가니까 좀 더 컴퓨터를 잘 관리하게끔 되겠죠. 여기 있는 절전모드로 전환되는 시간 변경과 여기 있는 절전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절전모드로 전환되는 시간 변경은 쓰지 않을 때만 절전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전원관리 옵션에 있는 절전은 상시 절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컴퓨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만 이 부분은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겠죠. 이 방법은 특히나 노후된 컴퓨터에서는 많은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파워셀에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용 환경에 맞는 전원관리 옵션을 잘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쾌적한 PC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